르미제스티비 아 르미제스티비 안녕하세요 전판 극혐이었어요 오케이 요즘 핵쟁이 너무 많음 한파만 더 이기면 찍을 것 같은데 이제 아니다 두 세판? 지금 4,375점인가? 안녕하세요 조졌다 안녕하세요 아 한판 남았어? 네 아나 승률이 비록 38%에 모스트 힐이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를 믿지 말고 하세요 저를 믿어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인하실래요? 제가 안하려 아나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나를 못하는 건 아닌데 승률이 낮아요 아 설득력이 굉장히 없는 말인데 설득력이 굉장히 없는 말인데 흐허허 흐흫 아입 사 3 2 1 아 더 설득력이 인사 위정 선수한테 칭찬받았습니다 크흐흫 설득력 개쩔구요 아 급식차 안써야돼 아 잘못썼다 라인님 케어 루시오 거점하네? 루시오 거점하네 개피 거점하네 루시오 개피 루시오란다 맥크리 다운 거점에 루시오 거점에 루시오 아 루시오란다 맥크리 다운 아 잔다 어 라인 뽕주고 도망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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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겐지군지야 겐지군지야 아 겐지군지야 도망갈까요? 저희 디먼들 엄청 잘 아는데 2층에 있는 거 떨군 다음에 2층에 호그 있어요 여기 바로 전면 위에 있는 2층에 호그 있어요 여기 내려가고 소지야 와 이거 석양 맞겠는데? 아 호그가 끌어가지고 저희 하나 없어요 저희 하나 없어요 호그 하나 잘렸어 됐어 호그 온다 호그 뒤에서 호그와요 이거 이거 소리만큼 써야돼? 빠져야돼? 저희 4명이라서 빠지는게 나을 것 같아 아나프리지야 아 안되겠다 일단 상대의 맥크리 공 빠졌고 맥크리 아 루시오 무빙 장난아닌데? 우리팀은 루시오 힐을 주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무빙이야 시험 없어요 돌칭 빠졌고요 돌칭 빠졌고요 2층에 디바 3층간 3층간 에네 수리탄 빠졌다 3층에 루시오 다운 2층에 3명 있어요 라인 호그 맥크리 상대에 라인 공 있지 일단 3층 올라가죠 러프 2층에 맥크리 있어요 아나 아나 반대편 왼쪽 아 아나 못지웠다 아나 수면치 빠졌고요 우리팀 자리아 잔다 우리 자리아 튕긴거야? 넌 강해졌다 돌격해 라인인 케어 갈게요 상대 석양 왼쪽 빛 아 못지웠다 하.. 디바가 시프트 밀어가지고 에임 위로 올라갔어요 봐봐 와아 지우는건데 아직 그만둘 생각 없거든 그는 갔습니다 괜찮아요 기다리죠 올 때까지 공 채워주지 말고 상대공 저희 그냥 놀고있죠 아 들어오셨네 레즈블드 빠지고 아나퐁 빠지고 맥크리 공 빠지고 맥크리 다운 맥크리 다운 위에 바로 들어가죠 맥크리 다운 위에 바로 들어가죠 호그 2층에 있어요 호그 2층에 호그 버리지마라 어 우리팀 무빙 미쳤는데 미쳤어 2층에 호그 호그 재워놨어요 2층에 라인 케어 너프 밀고 들어온다 와우 아 라인님이 뒤에 방편 막아줄줄 알았는데 이것도 나한테 도시지 아 내가 막아줬어 응 뭐 저 막아줄줄 자 아직 4분 남았어요 님비 아 나 끌린 안 끌렸다 아 끌리는 각이었다 너 하나무라 맵 삭제 좀 제발 그냥 점령 맵 좀 삭제 좀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거점 점령 맵 진짜 빔 이렇게 너무 힘들어 자 전망같으면 지금 맥크리부터 잡아요 지금 맥크리 한칸쯤 멀지나요? 네 맥크리부터 잡아요 우리 여기도 끌렸다 호그 케어 랜터 랜터 어 자리아님 아아 우리 아나 부들부들 귀여워 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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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실패이 맞춰 아 거점 정렬 피크 기험해요 내가 필요해 드럽게 뚫기 힘들어 우리 해군 보였는데 소원 좀 드린다 아 저 약간 정면가서 뭐 좀 밟아가지고 한정 일단 궁 빼? 오케이 오케이 정면 들어가서 궁 빼줘 궁 빼기 이거 궁 빼기 맥크리 2층? 맥크리 뒤에 2층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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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웠어요 궁 다 뺀다 상대 궁 다 뺀다 상대 궁 다 뺀다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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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크리 뽕크리 빠지고 망.. 못 빠졌지? 3개 망치까지 3개 뽕크리 망치 이거 박칭가서 맥크리부터 잡고 가야 이거 디박 없어서 맥크리 못 잡아요 뽕크리 망치 비트도 썼어요? 어 그럼 4개 빠졌네 호그 궁하고 잡폭 남아있겠네요 비트 안 썼어? 3개 썼어 비트 썼어 비트 썼어요? 있었어 3층 가야 3층 가야 오 그러면 2개밖에 안 남았다 호그 궁하고 잡폭이라서 그냥 밀고 들어가죠 야 이거 진짜 다 쓰자 그냥 맥크리 부터 따요 맥크리 부터 맥크리 1.5층에 있는 맥크리 부터 호그 하고 호그 재워놨어요 1.5층 호그 재워놨어요 1.5층 나 누구 망한다 저거 아 이거 휠 밴 못 시켰다 비호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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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다운 잡폭 나 먼저 밟을게 빨리 와요 2층에 호그 2층에 하나 있어요 하나 하나 누가 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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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하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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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상대 하나 2층 프리힐 애이 통하나 2층에 통하나봐 와아 메이가 막았어요 벽으로 메이꺼 2층에 하나 다운 라인 왔어 라인 라인 디버온다 빨리 앉아 아 솔져님 맥크릿 다운 나이스 메이 또 나왔다 메이 힐 밴 트레이서 다운 메이 다운 아나 아나 나 하나 때릴게, 하나. 하나 개피. 겐지? 겐지. 사롱해, 겐지. 겐지, 간다. 겐지, 간다. 와, 진짜 극혐이다. 아, 이 맥스 진짜 좋고. 딜로 하실 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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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폭, 증폭, 증폭. 난가보다, 난가보다. 음. 됐어요? 아, 엑셀 이렇게 어려워. 음. 오, 좋다. 아, 미친 척하셨다. 언제 열 시간 채우지? 정글에서 너무 못하고 있어. 어. 백칸치겠다. 너무 흥 못하고 있어. 저기 돼지 같은 녀석이 이 진암에 완전 웃기는 말했는데 아, 야. 야. 로독. 아, 내가 물타고 있어. 아, 내가 물타고 있어. 그래도 되나? 그래도 되나? 그래도 되나? 아, 내가 물타고 있어. 아니요. 더 있을걸요. 하? 여기면 되겠지. 저는 시즌1 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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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근데 그때 정글의 원점 아니었어가지. 정글의 모이스트 1이긴 했었는데. 86점이였나? 으음 개두지가 뭔데요? 몰라요 팔자 심해 와 소일도 못 잡았다 누가? 손보라 있어요 손보라 쏠죠 상대 투 탱이에요 디바 라인 디바 로우 빠졌고 송하나 다운 손보라 넘어왔어요 오른쪽 손보라 오른쪽 넘어왔어요 2 쏘가지고 오케이 손보라 다운 어 나 죽을 뻔 오케이 라인이 한번 뺏고 게이드 오케이 하나 다운 오케이 디바 덧 걸렸고 디바 로우 빠졌고요 와 갈고리 잘 끌어오신다 바운드점 찾을게요 역시 호주 조합이 호주 조합이 좋아 상대 EMP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전만에 좋은 자이스 저는 또 손 파다있어요 특히 호그는 그냥 파다있어야 될거지 호그는이면 연비 맞으면 그냥 그냥 고자대 고자대 엠핑 맞으면 거기 고기 덩어리 나 라인 잘가 저거 이제 곧 죽을거거든요 손보라 왼쪽에서 드로울 각 된다 이거 지금 지금 드로울 각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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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이 이거 라인이 나 밑에 못 돌아다 봤거든 와 이거 힐깬 먹을 수 있었는데 디바 로우 빠졌고 모은거 잡을 수 있나 라인뽕 라인뽕 손보라 오른쪽 2층 로드구 왼쪽 로드구 왼쪽 로드구 왼쪽 아이고 끌리면 안되는데 내가 밀었어 밀었어 안 죽었지 하나 나이스 그쪽에 손으로 가요 아니 내가 봐줄게 호그 왼쪽 뒤에 있는데? 우리팀 기지인데 있는데? 호그 우리팀 기지인데 인데요? 기지앞 그 종..뭐야 종각? 종각인데 인데? 루슈 오른쪽으로? 어? 루슈 뭐야 개핀데 어이 나이스 호그 잡으러 가면 호그? 어딨어? 호그 안 오는데? 호그 그래머 안 왼쪽 뒤로 오는거 조심하세요 호그 밀고 들어온다 디바 너프 아 잠깐만 왼쪽에 루슈 다운 잊고 막을께요 로드구 갔죠? 로드구 갔죠? 오케이 솔저 다운 아나 잡을께요 디바 로드구 로드구 라인더 껄렸고 라인 개피 아아 라인 개피인데 목표 목표 정면 아 목표 목표 음.. 죽어요? 아 저 말하시는 건가요? 누구? 계두진이? 아.. 용병을 드셨어? 진짜 옛날에 걸려 시즌 1때니까 음.. 시즌 1때 아 여기서 매크리 재우는건데 디바가 밀어가지고 에임이 위로 올라갔어 주변 침 날렸는데 아.. 죽어요? 오.. 적응 만나네 한판도 이겨야 되나? 35점이 몇점이? 오..